공관장 회의 일정은 어제 좀 전달받으셨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의 표명하실 생각 있나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번 공수처 조사일자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현료구와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한 겁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는 방산협력과 관련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장관, 국방부장관 2 플러스 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총선 이후까지 계신가요?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체류하시는 계획이신가요? 누가 소개매를 안 해본 것만 하고 오셨나요? 최상민 수사위원은 괜찮으십니까? 수사 문제는 수사위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휘 휴대전화 제출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휴대전화 제출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이제 휴대전화 제출하신 이유는 없으세요? 합본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실까요? 그 공간장회의 급조됐다는 기적에 대해서 어떤 일장이신가요? 급조됐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일장이신가요? 회의 언제 전달받으신 거 맞나요? 회사님 바로 공수처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수록도 연락하실 건 있으신가요? 수록도 연락하실 건 있으신가요? 죄송하십니까, 대통장실이랑 부분도 있었나요? 귀국 번호 자체만 하십니까? 생선 지시에서 지난 30일은 누구부터 통화하셨습니까? 어떤 내용 설명하셨고? 직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대상님 답변하십시오! 대상님 답변하세요! 감사합니다!